김준희 의원 일이 지금 생기는 바람에 자 필봉이가 혼자 지금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 김준희 의원이 없다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필봉이와 함께 토요경마 그리고 일요경마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4일 일요일 11월 1주차 일요 서울경마 예상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주 일요경마 상당히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토요경마는 쉽게 쉽게 진행이 됐는데 일요경마는 조금 까다롭게 짜여져 있네요 하지만 조금 까다롭게 짜여져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노림수경주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만큼 또 재미있게 붙어볼 수 있는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필봉이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경주 적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9월달도 그랬고요 또 10월달도 그랬고 계속해서 매주 18개는 기본이죠 그리고 20개 22개 23개 계속해서 매주 적중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도 상당히 많은 경주 적중이 나왔습니다 금요경마에서는 6개 경주 그리고 토요경마에서는 9개 경주 적중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일요경마가 적중이 조금 생각보다 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0개 경주를 넘기지 못했는데 자 맞죠 아쉬웠죠 하지만 자 매일 매주 매주 또 매일 고배당 적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도 본투위넴 황금장군 87.2배 그리고 워밍하트의 세이버플라워 43.1배 또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10월 3주체 경마 필립의 행복전선 자 74.9배였죠 다비의 슈퍼연키는 294.8배입니다 자 푸른에너지의 약풍 몇 배였나요? 147.3배였습니다 그만큼 5일 연속 고배당 적중을 이어가다가 지난주에 고배당 적중이 2조경마에서 마감이 됐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필봉이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자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구라를 못 치죠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많은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듣고 했는데요 이번주도 자신있게 붙어볼 만한 경주가 많아요 그래서 자 오늘 11월 1주차 서울 1위 경마에서 승부경주를 4개를 선택을 했는데 자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자 총 4개 경주 안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김준희 형과 함께 할 때는 X파일 승부와 메인 승부 1개만 해드렸었죠? 2개 하지만 오늘은 일반 승부 B급 일반 승부까지 총 4개 경주를 승부경주로 제가 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요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4개입니다 자 3경주 B급 경주고요 5경주는 X파일 승부입니다 자 8경주 그리고 메인 A급 승부경주는 10경주 이렇게 총 4개의 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위 경마는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잡수리 없이 짧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넘어갈까 합니다 국선 5군 1300m 마련 경주죠 자 이번 경주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7번 만점 비율 승군전이지만 직전이 요즘 걸음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마필이었죠 자 1300m에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기승기수가 이동국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승기수의 무게중심에서는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마는 말은 여전히 좋죠 그러면 7번 만점 비율 당연히 우리는 안고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1번 글로벌 밸리가 자 지금 문정용 기수로 기승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자 이 글로벌 밸리가 분명한 것은 거리의 변화가 왔어요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상태는 좋아졌죠 어 근데 발이 조금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스타트가 매끄럽지 않다라는 얘기죠 막판 힘으로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자 신발이 느껴지고 있고 또 걸음이 부쩍부쩍 늘고 있는 모습이라면 글로벌 밸리 이 정도 편성에서는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3번 대산 희망이 꾸준히 자기의 걸음은 나와주고 있는데 자 결정력이 없죠 어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 착수권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24조 서흥수 마방에서 어 승부로 때릴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은 3번 대산 희망 과연 유승환 기수가 얼마만큼 선두권에 붙어서 나오면서 얼마만큼 승부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입상의 향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안 됐었는데 과연 유승환 기수가 될까라는 생각도 가져볼 만한 마필이 바로 어 대산 희망이 되겠죠 어 여기서 배당이 더 나온다라면 9번 자금성에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마필은 좀 작습니다 450kg가 안 나가는 자그마한 마필인데 컨디션 자체는 자금성 무지무지하게 좋네요 자 그런데 주폭이 좀 작죠 자 아주 강하게 지금 놔주는데 주폭이 좀 작습니다 발발이과에 속하는 이 그러한 그 주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자 자금성이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될까라는 의문도 한번 가져볼 만한데 어 마필 상태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터지면 9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 7번 만점 비율 승군전에 관계없이 한 번 더 노린다 여기에 1번 글로벌밸리 필봉이는 뭐 7번 1번 쪽으로 한번 무게중심을 실어보고 싶습니다 네 2경주죠 이번 2경주는 국산 5군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자 지금 기복 있는 그러한 기복만 혼전 경주예요 어 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이 몇두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는 웬만하면 어 그 훈련이 돼있는 훈련 상태대로 수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겠죠 8번 과천비상은 웬만하면 그냥 온 것 같네요 어 데뷔 전부터 천하대세의 테리언 상대가 상당히 강했고 레이스가 빨랐죠 자 이 레이스가 강했고 빨랐던 상대들 자 이러한 편성에서도 과천비상이 어 데뷔 전 3차권까지 왔었는데 자 직전 경주 야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군전이지만 경주가 1200m으로 늘었습니다만 한 번 더 때려볼 만한 준비가 끝나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탄력이 잘 나오네요 여기에 10번 송암장사 선행이면 분명한 것은 더 뛴다 어 스타트 능력에서만큼은 과천비상보다는 송암장사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준 기수가 감량의 이점을 살려서 선행을 나가면 8번 과천비상이 바로 뒤에 붙어서 몰고 가는 그림이 나와요 자 마지막 뒷심 싸움이 누가 갈 것이냐 과천비상이 조금 뒷심에서는 앞서죠 자 경주거리 1200m을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 관건이지만 10번 송암장사도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자 마필이 완전히 지금 변해가고 있는 3번 태큰만세 전도경기수도 이 태큰만세를 가지고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두권에 바짝 붙여야죠 직전 경주는 선두권에 붙여주질 못하고 중후미권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아쉽게 4차가 아닙니까 이번 경주 승부를 제대로 때리기 위해서는 태큰만세 한 4번째는 붙어야 돼요 한 4번째는 붙어서 따라와야 막판에 또 한 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태큰만세도 여전히 상태는 좋기 때문에요 태큰만세 직전 경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노림수를 줄 만한 배당으로 값어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여기에 1번 그랜드하트가 자 직전 경주 점핑 출전에서 점핑 출전을 했었죠 혼합 4군 경주 자 혼합 4군 경주에 타이거 로얄의 뭐 그린에너지 대산여제 이런 간편성의 그 점핑 출전을 했었는데 자 그린다하트가 어떻게 비벼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너졌는데요 이거는 지하주기수가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고 또 레이스 운영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4코너를 돌아나오는 시점에서 마필을 완전히 거머쥐었죠 마필을 완전히 거머쥐면서 후미로 밀렸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 그린다하트가 전개상으로 이 안쪽에서 파고 나오면서 제대로 밀고 나와서 계속해서 레이스를 운영을 했다면 아마 착수권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철저하게 거머쥐고 승부가 없었던 그린다하트 이번 경주는 때려볼 만해요 자 이마필 휴양을 갔다와서 자 재기전 강자 편성에서 걸음 한번 살짝 재보고요 자 이번에 그린다하트 배당으로 노림수를 줄 만한 값어책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천비상의 송암장사 웬만하면 두 마리 그냥 뺑 돌고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예감도 들고 있죠 하지만 조교시에는 3번 택근만세 1번 그랜드하트 4번 뉴스찬스 이러한 마필들도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복병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일요일 삼경주가 오늘의 첫 번째 승부경주죠 이번 삼경주는 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자 아직 검증이 필요한 신의 마필들 간의 경주 편성인데 자 누가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경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잔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자 지금 앞장가는 마필들이 유리해 보입니다만 뚜렷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없죠 아마 이번 경주는 선행 나가는 놈이 가장 유리해 보이는데 선행을 과연 누가 먼저 치고 나갈 것이냐 박태정기세의 8번 아르칸겔러포가 선행을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9번 마필 스마트킹도 선행을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9번 스마트킹은 뒤가 짧으니까 안되는 말이라 세게 인정하기 싫고 하지만 9번 아르칸겔러포보다 더더욱 지금 상태가 좋은 마필들이 멸출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닥 긁어놓고 있는 마필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조 교장에서의 분위기는 무조건 맞다 지금 제가요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서 승부로 때려야지 했던 마필들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 경주 편성에 무조건 이건 노리고 들어가서 때려 먹어야지 무조건 사야지 나도 현장에서 배팅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마필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 있는데 어? 편성을 딱 놓고 보는 순간 한 경주에 세 마리가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김하고 뭐 다 필요 없죠 다 잘라내고 싹 지워내고 필봉이가 보고 있는 마필 이건 무조건 왔다 무조건 왔는데 세 마리가 같이 있으면 세 마리만 여기서 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삼경주 승부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열 마리의 마필이 있지만 다 지우고요 딱 세 마리만 가지고 승부로 봅니다 그것도 조교가 기똥차게 잘 돼있는 마필 단 세 마리 자 무조건 배당 나올 수 있죠 아 이번 경주는 아마 제가 어 막권을 조합을 할 때 박스 막권으로 갈 것 같아요 복주 막권 쉽게 말하면 복주 막권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복주 막권으로 갔을 때 어 맞힐 수 있는 확률이 좋아요 왜? 상태가 너무 좋은 세 마리가 1,2,3통 다 들어오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복주 막권으로 때리면서 삼복 승식 거기에 복윤 승식까지 한번 엮어볼까 합니다 이번 삼경주가 오늘 1위 경마에서 첫 번째로 배당을 잡아낼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이 잡혀 삼경주에부터 잡혀진다면 오늘 5경주도 승부고 또 8경주도 승부고 자 또 많은 경주가 승부가 있으니까 이 승부 경주에서 어퍼어퍼 두 번만 들어가도 다 망나는 거 아니겠네요? 자 삼경주 필봉이와 함께 딱 세 마리의 마필만 가지고 배당으로 한번 엮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4경주는 국산 육군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지금 그 실전을 적응해 나가면서 걸음이 서서히 늘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죠? 자 2번 창천 8번 황금빛 세상 10번 루비캔터 9번 단디 디에고 여기에 3번 라스트 무대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입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2번 창천은 충마로 인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직전 경주 대비 걸음이 더 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 마필 자 디비전에서 실전 경험 후에 직전 경주 바로 비인기 마필을 가지고 때렸는데요 배당이 좀 나왔죠? 자 창천 자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 한 번 더 때려볼 만한 준비가 끝났다 아 그렇다면 2번 창천을 배팅의 축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48조 박대근 마방에서 아 상당히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데 어 훈련 강도가 대폭 올라가는 모습 속에 자 구보시의 탄력 스피드감 너무 좋습니다 2번 창천 자 충마로 인정을 하겠고요 어 8번 황금빛 세상도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명한 것은 마필 컨디션이 직전 정도의 그 양호한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직전 정도의 송암장사가 선행을 빠르게 치고 나갔을 때 자 따라 붙는 과정에서 어 지금 체력적인 소모가 있었죠? 왜냐 외곽을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곽을 돌면서 거리적인 손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근성 있는 걸음으로 엄청난 취임력을 바탕으로 해서 황금빛 세상이 들어왔는데 자 그때와 흡사한 이러한 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또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황금빛 세상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루비 캔디도 자 직전 경주 어 김기배 기수가 기승을 해서 삼작권까지 끌고 왔는데 이번엔 또 이금주 기수네요 자 기승 기수가 약해요 13조 이희영 마방에서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이금주 기수를 태웠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마는 마피는 여전히 잘 만들어놨죠? 문제는 13조 이희영 마방은요 마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승부가 지금 거의 세질 않아요 자 다음번에 나올 때 다음 경주 나올 때 또 훈련이 상당히 약하죠? 그럼 지웁니다 조교보는 사람들이 그때 때려먹어요 자 루비 캔디 루비 캔토 이거 꼭 표시해놨다가요 오늘 이류 경마에서 승부가 없을 시에는 다음번 루비 캔토 나왔을 때는 무조건 노리십시오 이거는 조만간 싸먹을 말이니까 루비 캔토 배다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요 꼭 기억들 해놓으셨다가 루비 캔토 자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어 이거 호재영 마방의 39조 이 단디 뒤에 오고 이걸 좀 빼먹을 뻔했네요 분명한 것은 선행이면 더 찝니다 자 직전경주도 선행을 나갔는데 소맘장사가 가로없는 과정에서 죽었죠 자 이번에 어 초반 발빠른 마필이 없어요 단디 뒤에 오고가 독댕입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가면 요거 한바퀴 돌 수 있으니까 단디 뒤에 오고도 관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경주죠 1400m 마련경주인데 이번 5경주는 필봉이의 두 번째 승부경주죠 자 X파일 승부입니다 지금 필봉이가 육군경주를 X파일 승부로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자 X파일 승부로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음 거의 한 8등 9등 됐는데 워밍하트를 축으로 놓고 때리면서 43.1배 그리고 자 부산 성레이드의 테리옷을 또 X파일 승부로 37.4배 뭐지 않습니까 자 X파일 승부는 그래요 상위군에서는 상위군에서는 이러한 그러한 배당으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위군 경주는 거름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면 겁나게 거름들이 변화가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군 경주에서 X파일 승부를 필봉이가 가지고 가는데 자 지금 조교가 잘 돼 있는 숨겨져 있는 아나마필 숨겨져 있는 각구시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라는 판단이 쓰죠 뚜렷하게 충마도 없고 그렇다고 인기마도 없고 능력마도 없습니다 누가더라도 할 말 없는 이번 5경주에서 자 승부를 하기 위해서 칼갈고 준비하고 있는 마필 막판에 뒷신까지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구력 보강을 많이 시켜놓은 마필을 이번 경주는 무조건 노린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X파일 승부로 팬 여러분들에게 한구라 제대로 때려 드리는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3주 연속 X파일 승부 자 적중을 하기 위한 초속이 깔려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경주 어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 필봉이 않게 X파일 승부에서 또 한 번 20배짜리 30배짜리 한구라 제대로 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경주죠 자 8두에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국산호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4번 시크릿 포켓 어 염화필이 자 직전경주 1200m 1분 15.8 자 상당히 빠른 기록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죠 어 그리고 자 이 시크릿 포켓과 더불어서 또 한 번 도전해볼 수 있는 세력은 1번 펠로스 글러리가 아닌가 자 6번 카이트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 7번 워전 챔프나 8번 댄싱드에까지도 관심이 가는데 이번 6경주는 배팅 세기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네요 어 7번 워전 챔프도 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워전의 자마들은 1400까지는 가능성이 있죠 또 선행마가 없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워전 챔프 선행이면 요것도 한 바퀴 돌 수 있다라는 점에 또 우리가 어 한 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워전 챔프가 선행을 받고 나가서 한 바퀴 돌아버리면 어 4번 시크릿 포켓 1번 펠로스 글러리 요런 마필들 노림수를 줄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1800에서 어 막판 추입으로 날라들어왔던 댄싱 누래 이게 또 관심권인 것 같네요 음 요번 경주는 필봉이는 4번 시크릿 포켓 1번 펠로스 글러리 7번 워전 챔프 3대의 마필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 6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여유있게 우승을 아주 여유있게 우승을 거머쥐었었는데 5번 패배 로스 글러리 여기에 6번 푸른 미소 이것은 무지막찌개 뛰는 말입니다 앞도 있고 뒤도 있는 마필이죠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 대다수의 마필이 막판 뒤심이 약간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 푸른미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선행을 나가는 말인데도 마지막에 때리면 때릴수록 걸음이 더 나옵니다. 그만큼 뒤가 좋죠. 자 6번 푸른미소 타이거 로열의 푸른미소 또 지금 혼합 상군 경주에서 자 지금 적응기를 거쳐가고 있는 4번 백어기 문세용 기수로 기승기술을 교체를 했는데 자 문세용 기수가 기승해서 요마필하고의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요번 경주 대비해서 자 28조 최상식 마방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목요일날 마무리 조개를 시키는데 아 스포로 아주 강하게 놔주는데요. 엄청난 탄력이 나와주고 있네요. 직전 경주에 뛰었던 모습은 우리는 싹 잊어버리고 자 지금 백어기를 이번에 무조건 노려야 된다. 자 그렇더라면 5번 4번 5번 6번 3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가능하다 라는 결론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7경주는 크게 배당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4번 5번 6번 충마를 누굴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네요. 4번 백어기 5번 타이거 로열 6번 풍미소 3마리의 마필로 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는 국산 3군 1800m 별정경주로서 오늘의 세 번째 승부처죠.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10두 중에 자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마필들이 몇두가 있습니다. 자 몇두 관심이 가는 마필이 있는데 자 여기 또 반가운 마필이 나와있네요. 바로 스톤가드의 위네트 댄서 자 지난 10월 14일 10월 2주차 경과에서 필봉이가 또 한 번 때려드렸죠. 어 스톤가드의 위네트 댄서 20.8배입니다. 위네트 댄서가 아 그때 당시에 정말 기가 막히게 날아왔는데 아마 준철이 머니메이커가 조금만 잘 탔으면 위네트 댄서가 졌을거에요. 그러면 필봉이 또 틀렸죠. 아니 틀린건 아니죠. 스톤가드의 머니메이커 들어오면 또 최저 배당 반짝이 배당 적중이 되는거였는데 그래도 자 위네트 댄서가 들어와주면서 20배짜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필봉이가 기분 좋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위네트 댄서 여전히 상태 좋구요. 아 그리고 뭐 컨디션 최선을 이어가고 있는 1번 이벤트 캔도 있지만 이번 경주는 사연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승부로 때려야 되겠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 때리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적중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8경주 비록 1번 이벤트 캔과 8번 위네트 댄서 7번 과천동이 요런 마필들이 또 인기를 얻을지언정 5번 라온 리치까지 팔릴지언정 6번 만추 요 마필이 팔릴지언정 필봉이는 안되는 마필들은 자르고 갑니다. 인기만 하여서 다 가져가는건 아니구요. 인기만 하여서 인기만 하여서 안되는 마필은 잘라내고 자 사연이 있는 마필 직전 경주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 마방에서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을 이번 경주는 무조건 배팅의 축으로 놓고 인기만을 공략을 해서 복병을 축으로 인기만을 공략을 해서 중배당을 잡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팔경주 1800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좀 필요하지만 뒤심 있는 마필이 유리하죠. 자 순발력과 지구력을 같이 겸비하고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번 팔경주 중배당 이상 노리는 복병을 축으로 자 인기만을 공략을 하면서 중배당 이상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세번째 승부경주 팔경주였습니다. 자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죠. 어 국산 2군 1800m 경주입니다. 어 자 요번 경주에 아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자 여기 아주 반가운 마필이 나왔네요. 명수제 9번 10번 와하하 자 필봉이와 함께 10월 6일 경주에서 와하하의 명수제 제대로 한구라 때려 먹었던 그러한 마필이었죠. 어 복승식은 33배 쌍승식은 71배 나왔습니다. 10월 6일 경주 10월 1주차 경주에서 와하하를 필봉이는 배팅에 축으로 놓고 명수제를 때려드리면서 항구라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와하하와 명수제가 두 마리가 승군전인데 또 한자리에 같이 또 나왔습니다. 과연 될까? 라는 생각도 좀 가져볼 만한 그러한 경주죠. 왜냐 편성이 직전 경주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매니피 매직 웬만하면 3번 매니피 매직은 그냥 온 것 같아요. 편성 편성 불문하고 매니피 매직은 그냥 온 것 같다. 자 문세형 기수의 이 52kg의 부담 용량이라면 매니피 매직은 거절하고 판단이 되는데 자 54를 달고도 어 지금 뭐 1900미터 그냥 널널하게 날라들었던 마필 아닙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때리기 위해서 자 매니피 매직에 문세형 기수를 기성을 시켰다라면 자 여기 3번 매니피 매직은 웬만하면 그냥 왔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 거리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죠? 바로 8번 비바켓이 그 주인공인데 8번 비바켓이 최근에는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인기만 얻고 있지 인기에 비해서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질 못하고 있어요. 자 조교 때 보면 비바켓 항상 좋아요. 항상 좋기 때문에 모든 조교를 보고 있는 그 예상가들이 비바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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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완전 똥말 똥말 똥말이죠. 왜냐 승부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너무나 강편성이었어. 너무나 강했던 강편성 속에서의 비바켓의 졸전 이번에는 강한 상대가 있습니까? 단 한 마리도 없어요. 3번 매니피 매직도 비바켓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능력만 놓고 따진다면 비바켓이 한 수위죠. 그러면 3번 매니피 매직에 8번 비바켓 이거 한 방이에요. 자 지금 와하하의 명수제 필봉이가 지난번에 지난 10월 6일 경주에서 71배 적중시켜드렸던 마필이지만 명수제는 맛이 좀 간 것 같고요. 직전 경주만큼의 탄력이 안 나옵니다. 근데 와하하는 직전 정도의 탄력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와하하는 한 번쯤은 더 우리가 안고 가도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되지만 이번 경주 상대가 너무 강해요. 웬만하면 3번 매니피 매직에 8번 비바켓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또 안 가면 어쩔 수 없죠. 8번 비바켓이 이번에도 안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승부를 안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승부만 제대로 해준다면 매니피 매직까지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비바켓을 쌍으로 우리는 항구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비바켓이 쌍승식으로 들어와 준다면 이거 완벽한 항구로 아닙니까? 복승식은 뭐 얼마 안 된다 쳐도 쌍승식으로는 제대로 된 중배당 항구로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3번 8번 그냥 한방박권으로 추천을 드리겠지만 8번 비바켓을 실전 배팅에서는 쌍으로 한번 누려보는 것도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원압 1분 1900m 핸디킷 경주죠. 스포츠 몰드배 특별용주입니다. 대상 경주보다는 특별용주인데 이번 경주에도 자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쁨조의 역할을 해줬던 마필이 있죠? 6번 셀러브레 투나잇 자 이 6번 마필 셀러브레 투나잇 직전 경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승부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지고 있고 어 또 3번 콜미 타이거 요만필이 또 기쁨조였죠? 자 셀러브레 투나잇 무조건 지상군주를 넣고 때려라 필봉이가 그렇게 연료를 통했습니다. 지상군주의 셀러브레 투나잇이 머리치면서 지상군주 요것도 배달기점 짭짤하게 나왔는데 산복성식은 1300배가 나왔어요. 콜미 타이거 상태 최상이다 터지면 셀러브레 투나잇이다 자 필봉이가 얼마나 목청도 필요하니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조 콜미 타이거 셀러브레 투나잇 여전히 최상위 컨디션을 가지고 두 마리가 출전하고 있네요. 하지만 요번 경주는 노림수를 줄 만한 마필들이 곳곳에 있죠? 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자 인기 마필들 다 잘라냅니다. 인기가 있다 해도 마필이 안되면 안되는거에요. 마필이 지금 현재 똥마리면 안되는겁니다. 자 완전히 마탱이가 갔거든요. 그러면 인기 마필들 마탱이가 갔으면 터질 수 밖에 없죠? 자 안되는 인기 말을 우리가 뭐하려고 투자를 합니까? 싹 날려야죠. 싹 지우고 나면 무조건 터졌다. 무조건 배당이다. 자 그러면 요번 십경주 저배당은 사절입니다.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항구라 해야 되는거죠. 스포츠 월드배 대상경주 아 특별경주 하지만 필봉이는 대상경주에 상당히 강하다는 것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10월 3일 경주 10월차 3주차 경주 경남신문배 대상경주에서 푸른에너지의 야풍 자 푸른에너지 1억 4천 7백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이거 한방이면 말값이다. 자 필봉이는 푸른에너지를 강력한 내가리로 넣고 야풍을 때려드렸죠. 근데 저는 배당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복승식은 59배였고요. 쌍승식이 147.3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먹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스포츠 월드배 대상경주 무조건 배당이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인기맛을 싹 지우고요. 자 지금 칼갈고 준비하고 있는 칼갈고 준비해놓은 고려한 마필들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엮어봐야 되는데 자 딱 걸렸습니다. 제대로 걸렸죠. A급으로 때립니다. 걸렸기 때문에 메인송으로 때립니다. 특별경주를 겨냥해서 마방해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 준비한 결과치가 나오고 있네요. 특히 오늘 목요일 마무리 조기에서 그 결과물을 필봉이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때립니다. 자 이번 10경주 무조건 터졌죠? A급 메인승부로 배당 모시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타비의 슈퍼양키 A급 메인승부 294.8배 그리고 자 필립의 행복전선 74.9배 그뿐만이 아니죠. 부산성킹의 슈퍼플로인 18.4 6배 자 본투인의 황금장군 87.2배 다 A급 메인승부 아닙니까? 오늘 10경주에서 또 한번 상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A급 메인승부 10경주 스포츠월드 특별경주 필봉이와 함께 항구하셔서 1위 경마를 멋있게 장식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11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m 경주죠? 자 이번 11경주도 또 아차 잘못하면 또 배당에 나와요. 누구 때문에? 고성이 때문에. 7번 눈깜짝이 너무 좋네요. 자 이 7번 눈깜짝이가 지난 9월 2일 경주에서 로열 스택과 함께 들어오면서 복승식은 54배 쌍승식은 110배가 줄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자 직전 경주에 또 고성이 기수가 59kg의 부담 육량을 달고 출전을 해서 완벽하게 부러졌죠? 이번에 눈깜짝이 때리면 또 될 것 같아요. 자 마필이 직전에도 상태가 좋았는데 직전에는 안됐고 이번엔 57kg의 부담 육량이라면 1300m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300m 평수도 날라왔는데 고성이라고 못 날라옵니까? 자 눈깜짝이 터짐은 7번이다. 당구장 표시 5개 피리해놓으시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노림수를 줄 만한 마필들 중에 지금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이 있죠? 지금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이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 바로 2번 드림디바 3번 제뉴얼이킨 5번 온누리프라자 9번 용해 자 그리고 직전 경주 4군무대에서 경험을 한번 가지고 있는 13번 퍼펙트 캡틴까지 아마 인기만 5파전 구도로 압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군이 있죠? 5번 온누리프라자 5번 온누리프라자는 웬만하면 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마필이 좀 좋아지고 있네요. 뭐 컨디션도 최상이죠. 탄력도 최상이죠. 스피드도 최상이죠. 더 이상 나무날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행이면 더 뛰는 온누리프라자 자 여보 교주 편하게 선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온누리프라자가 선행을 치고 나가는 순간 얘는 그냥 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자 그리고 온누리프라자의 입상 파트너로서는 또 3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9번 용해 여기에 직전 4군무대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13번 퍼펙트 캡틴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마필만 더 노린다면 자 제뉴어리킨을 노리는게 아니라 바로 2번 드림디바를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자 드림디바도 지금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요. 3연속 입상에 도전을 하는데 자 드림디바도 마필이 완벽하게 지금 변화가 왔고 또 직전보다 분명한 것은 컨디션이 더더욱 좋아져 있다는 점에서 2번 드림디바까지 자 우리는 관심을 갖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 온누리프라자에 웬만하면 9번 용해 한방 맞고 으로 끝날 것 같아요. 자 워낙 지금 상태들이 좋기 때문에 5번 9번 한방으로 그냥 압축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받쳐준다면 13번 퍼펙트 캡틴 쪽인데 필봉이는 7번 문갑자기를 가지고 아마 현장에서 복승식 쌍승식 까지는 좀 어려워도 복승식 그리고 산복승식 복연승식 골고루 한번 엮어볼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월 11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경주 자 우리 팬 여러분들 마지막 경주에서 제대로 이 눈갑자기 가지고 항구를 하시면 너무 행복한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네요. 저의 소망은 눈갑자기가 들어와 주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의 경주 일요경마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부분 또 빼먹고 갔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도 최대한 요약을 했고 또 압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드렸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제 뜻대로 위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 일요경마 팬 여러분 모두 다 건승하시고요. 좋고 행복한 그러한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김준희 의원과 함께 11월 2주차 경마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